난 피곤하고 유치한 사녀원의 따윈 안 한다 꼭꼭 잡고 진짜 선배가 보여준 거였구나 맞죠? 천연을 바란 남자? 그래서 나 싫다 그래 느닷없이 느끼해지고 그래 손 좀 지켜 남의 걱정은 왜 그렇게 해? 아니 난 오직 선배 걱정만 하는 거죠 내 기분이 상하는 것밖에 없어 먼저 그렇게 할게요 우상으로 돌아와요 네가 우상 대표야? 버스가 전화해요 아니 빈센저 변호사님 집이에요? 거기 왜 있어요? 여기서 잤어 뭐냐? 딱 봐서 쇼하는 건데 예전에 분명히 얘기했지? 손 넘지 말라고 걱정에서 말하는 건데 좀 들어주면 안 돼요? 안 돼 빨리 쓸데요 스마트한 사람일수록 멈추는 타이밍을 잘 알게 저랑 불병예요 응 ang 선배 나가는 그날부터 그리웠다고 아이 주러 그럼 우리 스태프 먹으러 가면 너 혼자 드세요 나 갈 데 있어 선배, 플리즈 가시죠, 회사님 많이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네 어색하게 영통을 열어 보고 싶어서요 그래 너가 마이다로 보고 싶어 사랑하는 신이래 언니 네 나 사랑하는 신이래 사랑하는 신이래 사랑하는 신이래